정권의 목을 메고 뭡니까 개헌을 추재하고 별짓을 다하는 이유가 뭐죠 전산을 조작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만 건 보셨지 않습니까 전남대학 교수인가 무슨 몇 천만 원 내가 750억 원 먹었더구먼요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태양광도 해먹고 시민단체도 해먹고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나랏돈을 그렇게 다 빼먹는 거죠 약탈을 하는 겁니다 나랏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죠 생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가혹하게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걸 가지고 얌얌 얌얌 냠냠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해서 나눠 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래서 선거에 목을 매는 겁니다 우리 편이 되면 우리 편 함께 이러분들 뭐죠 공사도 도급도 주고 뒤에 뭐 떡고물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선수끼리 뭐 주고받으면 표가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다 해먹는 겁니다 왜 그들은 권력 연장에 목을 매는가 결국 해먹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실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다 해먹는 겁니다 애들 취업도 뭡니까 여러분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애들 취업도 다 전화로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남미 국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해먹는 거죠 우리끼리 아버지가 누구니까 대학입시도 편의를 보고 의사교시도 편의를 보고 다 그렇게 자격심도 편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정부 환경부 반 4대강 시민단체 지원금 35억 원 몰아줬다 이게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 소위 장기 집권을 꾀하는 세력들은 왜 그렇게 하겠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끼리 해먹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소수만 해먹는다는 거잖아요 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만 다수로는 뭡니까 약탈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바로 선거 사기범들이 노리는 세상이고 추구하는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자기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공박사 문제가 아니고 김박사 문제가 아니고 다 자기 문제로 부메랑의 대가 다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으니까 우리에 속가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다수는 뭐죠 약탈의 대상이 되는 거죠 법의 이름으로 규정의 이름으로 영의 이름으로 세금을 떼고 뭡니까 그렇게 계속 가중하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반 사대강 시민단체 35억 원의 지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해체 결정을 한 사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연구 용역 54억 원을 썰어갔다 다 해먹는 겁니다 이렇게 위원회 위원회 들어가서 다 그렇게 해먹는 거죠 나라야 골로 가든 알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해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러면 그렇게 권력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뭡니까 부를 쓰고 권력을 지기 위해서 전산을 조작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5년간 반 사대강 인사에 지급된 나라 돈만 90억 원 규모다 그냥 90억 만 세발에 피지 않습니까 이게 90억 만 그렇게 했으면 드러난 게 90억 이죠 이렇게 먹고 다 해먹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위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153억 6200만 원을 환경부 등록 민간단체에 지원했다 이 가운데 23% 해당하는 45억 7700만 원은 사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대강 제자연하신민위원회 소속 신민들에게 지급됐다 153억도 뭐 눈먼 돈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니까 독일보다 이런 뭡니까 땅덩어리는 뭡니까 훨씬 적은 나라가 그렇게 예산 을 독일보다 많은 나라가 된 겁니다 보 해체 결정을 드린 사대강 기획위원회 출신 민간전문위원 20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부 및 산화기관 연구용력 29건을 수행 하면서 54억 원을 받아갔다 문제는 위원회 활동 중에 연구용력을 수행 했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사대강 반대 구호만 외치면 나라 돈을 전폭 지원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다 그냥 해먹는 겁니다 해먹기 위해서 뭡니까 선거에도 손을 대는 거죠 결국 그들이 권력 연장에 목을 매는 유일한 이유는 저는 딴 거 아니라고 봅니다 돈입니다 돈 돈을 해먹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을 다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드러나는 게 세만검 사배 이런 중국 업체한테 태양광 관련된 시설을 넘긴 거라든지 이런 거 다 그냥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년 안에 먹고 한 50년 해먹은 문제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게 남미 국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뭡니까 베네수엘가 완전히 골로 가더라도 뭡니까 그 베네수엘의 예산의 이름 들 뭐죠 빨대를 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줄기차게 뭡니까 현 정권을 유지하게 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들 다 손을 대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순수하게 안 봅니다 무슨 뭐 저 국회의장이 무슨 뭐 개헌안을 이렇게 외치면 순수하게 우국충정에서 저렇게 개헌안을 외치는 모양이다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도 있겠죠 저는 뭐 그냥 그렇게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뭐가 좀 남는 모양이구나 꼭 저걸 하게 되면 크게 남는 모양이다 뭐가 남지 들여다보는 거죠 결국 그들이 권력 연장에 목을 매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남기 때문인 거죠 남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만 부자가 되고 호의 호식하고 이런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선거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향이 커가지고 그런 움직임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혼전신의 조작이고 사귀지 않습니까 거짓이 일상이 되고 거짓말하고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마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고 참을 거짓으로 뭡니까 둔갑시키는데 귀재들이지 않습니까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뭡니까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고서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다니니까 맨정신인 사람으로서는 참 딱한 거죠 그런데 그걸 갖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해치고 하니까 그냥 웃는 거죠 웃지만 이런 것들의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 층을 치료해야 되겠는가 이게 비눈 바람빈님처럼 점점 썩어가는 한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썩어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지 말 수 있는 것이 선거사기인 거죠